이번 라운드에 숨길 물건은 액체괴물이라 불리죠, 슬라임입니다. 이걸 숨기라고? 우리 팀전으로 미치겠네. 야, 이거 이렇게 돼있지? 야, 무슨 찹쌀떡 같다, 야. 이 떡을? 이거야? 네, 이거예요. 이 떡을? 이걸 떼가는 거야? 슬라임이에요, 슬라임. 만져보세요. 아! 촉감 좋지. 아, 이걸 떼가는 거야? 야. 야, 너는 안 될까? 수탈, 너 수탈 만들어줘. 이렇게 하면 돼. 야, 왜 그래? 왜 이렇게 사고를 쳐? 아, 아! 어, 야, 야. 형. 약간 목도리 같아? 액체괴물 같아. 잠깐만, 이거 형. 이 정도는 모자야 돼, 너.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보이지? 아! 아, 아! 아, 아! 아, 형 이거 떼줘. 아, 아, 아! 야, 이거 끝났다, 이거. 어? 야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야, 이거 머리 잘라야 되겠는데. 아니, 잠깐만. 물에다 넣어, 물에다. 큰일 난데, 이거. 아, 나 이거 정말 씨... 아, 너 뭐 하는 거야. 아, 아! 야, 야. 야, 야. 큰일 났다 이거. 어떡하냐? 아, 이거 물에다, 물에다 넣어. 이거 안 들어가서 하고 올게. 잠깐, 잠깐, 잠깐. 아, 나 그렇게 붙을 줄은 몰랐다, 야. 그렇지. 아, 나 씨. 아, 어떻게 슬라임이 머리에 붙으니까. 다 됐어? 까분다, 했다. 아, 장난꾸러기 진짜. 아, 정말. 보셨죠? 우리 어린이 여러분. 슬라임 머리에다가 갖고 놀면 안 됩니다. 아까 숨겼었는데 안 걸리기는 했는데. 와, 이 슬라임은 너무 거대하다. 와, 어떡해. 어떡해, 어떡해. 괜찮다. 언니. 뭐야? 아니, 이게 아니라. 아니, 이게 이렇게 붙을 줄 몰랐어. 아니, 이게 이렇게 붙을 줄 몰랐어. 아니, 이거 진짜 몰랐어. 야, 이리 와, 이따. 아이, 이 지애 치킨 새끼. 나 인데시아 치킨 새끼 district 1. 혹은 아이입니다. 아아. 오빠. 오빠. 감사합니다.